나설 이번 기수는 유독 다른 기수와의 소통이 자유로운 듯 보입니다. 얼마 전 16기 상철은 15기 순자와 엮여 스캔들도 났습니다. 순자는 상철이 선물한 듯 보이는 인형을 가방에 매단 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도 순자가 16기 남출들과 만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스타 피셜입니다. 영철이 양쪽에 여성 둘을 끼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진상으로 영철 왼쪽에 있는 핑크색 모자를 쓴 사람은 15기 순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 모자를 쓴 여성은 사기 정자 같다는 얘기도 있으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16기 영수와 상철도 태그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15기 순자가 영수, 상철, 영철까지 한꺼번에 다 만난 듯 싶습니다. 이전 기수인 순자가 어떻게 16기 남출들과 이렇게 가까워진 걸까요? 이번 만남이 처음이 아닌 걸 보면 순자와 상철 사이에 썸싱이 있는 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사실 이날 만난 사람들은 15기 순자와 16기 남출들 뿐이 아닙니다. 영철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영철은 이날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대 공원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인스스를 보면 양옆에 아들들을 끼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영철은 오늘 친목도 다지고 아들들과의 추억도 쌓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연막을 제대로 치는 효과도 노렸는데요. 아들들까지 등판한 이번 모임은 단순 친목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사실 서울대 공원은 데이트 명소로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15기 순자와 상철이 이번 모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그저 우연은 아닌 듯 짚은데요. 상철이 영숙과 최커에 실패하고 순자와 만나게 된 걸까요? 상철이 정말 영숙과 형커가 됐다면 순자와 또 다시 만나진 않았을 겁니다. 황금 같은 연휴에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도 모자를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상철과 순자는 목격담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삼청동에서 수아래 가는 팔판동 가는 길에서 둘을 봤다는 얘기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도 퍼졌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에 가족들 두고 둘이 만났다는 건 분명 무언가 있다는 건데요. 요즘 계속해서 인스타에 상철을 향한 미련을 철철 풍기는 영숙이 순자에게 밀린 걸까요? 과연 상철의 진짜 여친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